안녕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기대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달라스에서 김보라 전도사, 조교성 전도사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본인을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초반 이렇게 3절에서 4절을 보면 자기 양을 다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밖으로 내어놓은 다음에 자기가 먼저 앞서가는 가운데서 자신의 양들이 자기를 따라온다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그 양들이 자신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뒷부분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앞서 나가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어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소리나 욕신의 소리나 조급함의 소리나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앞서 나가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알기 때문이고 그분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비록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고백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도 나의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분이 먼저 앞서 나가시는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매일 그렇게 인식하는 가운데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은 드름에서 오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Anointed Remar라는 단어로 이렇게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기름 부음받은 바로 지금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낸 결과를 창출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분께서는 지금 나에게 내 삶 가운데 해야 될 일들 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의 레마로써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지금 나의 상황을 아시고 또한 나의 미래를 아시고 또한 나도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서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압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믿으신 선한 목자 되신 방법은 를 향waż을 아픈 소프님의 목자 되신 전설을 감안시 챕터 추경 journé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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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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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 저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탁에 근거하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오라는 말씀과 함께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왔죠. 예수님이 자신이 물 위를 걷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 위를 걸어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을 하시면 자신이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하였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동일한 기적들, 그 능력의 일들을 베드로도 행할 수가 있었죠.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두려워,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그 파도를 바라봤을 때 그가 가라앉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셨다면 말씀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우린 그러한 자임을 믿고 바로 그것에 합당하게 그러한 자답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의하여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어떤 믿음의 일을 행하기를 감동을 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개인 기도 시간과 음성으로 주셨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취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왔고 그 믿음이 왔고 여러분이 그것을 행할 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상황에 안 좋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 나를 두렵게 하는 그곳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얼굴에 말씀을 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집중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 믿음의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소리가 있죠.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소리는 두려움에 기반한 소리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소리는 조급함에 기반한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소리는 염려에 기반한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소리는 개인의 육신의 정욕과 야망에서 오는 소리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들이 있는 반면 또한 우리의 영을 고욕해하는 우리 영에서부터 들려오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소리를 우리가 특히 주님의 임재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다른 소리들은 점점점점 더 잠잠해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임재 아래 머무르고 있을 때 또한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을 때 다른 소리들은 힘이 약해지는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목자 대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 소리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소리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소리는 우리의 영을 고욕해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가운데서 오는 지시로써 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육신의 소리들은 우리를 몰아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다 부른 이후에 먼저 앞서가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양들이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드라이브 하시면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가는 가운데서 그 음성을 주실 때 바로 양들이 그 앞서가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우리가 인도받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무언가가 막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면 그 몰아가게 하는 그 소리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온 소리인가 아니면 나의 조급함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이기심 때문에 오는 소리인가 우리를 몰아가게 한다면 몰아가는 방식으로 그 소리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이끈다면 그게 예수님으로 도운 소리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는 것 같더라도 오히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아젠다를 내려놓고 우리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어떤 것도 걸쳐지는 것 없이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섬기길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고요한 곳 가운데서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될 때 그 음성을 우리가 따라 따라서 갈 때 먼저 앞서 나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뒤에서 보는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도 그게 어떤 분야든지 우리 내면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주님의 임지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항상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예에다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양들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따라가고 있다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서 벌써 조급하거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무언가 육신이 드라이브 걸려서 나가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면 그게 늦는 것 같이 보여도 오히려 빠르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오히려 초자연적인 놀라운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고 영광스럽고 성공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주님의 임재자리에서 주님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님을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을 오히려 우리가 더 경배하고 높일 때 그분은 분명하고 선명한 가운데 우리의 영에다가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평강과 확신 가운데 그분을 따라가며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저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제 삶을 아십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놀라운 유업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놀라운 유업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나의 주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도 아십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저를 아는 것처럼 저도 주님을 압니다. 저도 주님을 압니다. 제 영에서부터 저는 주님을 알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합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시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는 나아갑니다. 나는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압니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듣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십년 가운데 고요하고 평강 가운데 찔러 쪽에는 그 음성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음성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실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한상을 통해서 장래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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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 압니다 왜냐하면 내 영은 왜냐하면 내 영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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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과감하게 더 대범한 것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님의 그 세밀한 음성 또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래머를 받는 승리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